아, 첫 신상부터 만만치 않은 엄청난 후보들인데요. 아, 저렇게 얼굴이 뜨는군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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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발표할까요? 네, 신상자를 유한 씨가 발표해 주시죠. 네, 부럽습니다. 제36회 청룡영화상 신인나무상 거인 최우식 씨 최우식 씨는 영화 거인에서 생존을 위해 발악하는 고교생의 불안함과 분노를 강렬하게 표현하여 연기 천재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.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네, 청룡영화상 첫 영광은 최우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. 소감 들어보도록 할까요? 안녕하세요. 그, 그, 죄송합니다. 그, 죄송합니다. 그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카메라 앞에 서기 전까지 제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스태프 형님들, 그리고 감독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김태용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박가희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, 저희 회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와, 엄마, 아빠 사랑하고 진짜 제 첫 주연 작품인 거인으로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늘 이, 이 날 잊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배우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